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섯번째 asmr 게임 바로 신청수 이에요. 그럼 바로 수락하러 가겠습니다. 정신경영수 확인하고 정신경영수 로그 가겠습니다. 남은 게시장 이식수 승인거죠? 시간이 좀 촉박할것 같아요. 이외에 녹화를 한번 받아봐요. 너무 예쁘다. 바깥 자거리! 네,창! 나 잔속도 안 오네.. 그 태도 시켜봤어. 어떻게 묵하겠는지.. 어떻게 해냈는게.. exchange 모형 Relax 이리 타고 있는 거 소모가 가있어, 소모가 가있어. 2번이상? 2번이상? 3개 좋은거죠? 빠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컴퓨터 사용자가 너무 차고 있는거죠 최대한 끝내볼게요 최대한 시간을 조금씩 더 이상해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고맙다 스테이터 저의 면이 더 흔들지 않는다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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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슬라임 슬라임 신중수는 할 때마다 있어야지, 원래는 이렇게. 아휴. 정말 좋지. 정말 힘들어, 재밌게. 이게 신중수 할 때마다 아주. 너무 좋지. 아, 이거 커 아주 싸는 거 저 흔해인 거 같아. 진짜ará? 이거 커가기 사는 거 정말 힘들어, 거 같아. 이거 커야기 사는 거 정말 힘들어 같아. 시험을 오늘 많이 담당해서 지켰다. 겨우 끝났어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